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재배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광활한 곳에 매립을 해서 시민들이 즐기기에 너무나 좋습니다.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커져서 볼거리가 너무 많고. 국화축제에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올해 마산국화축제는 추억의 어린시절 등 14개 테마를 선정해 12만 번의 다양한 국화 및 초화로 작품 제작을 하였으며 국화 모양의 플라워, 카펫, 전국 최단길이 국화 테널 등을 조성하여 또한 축제장 내 대규모 신득, 펫 플리지, 특색 있는 포트존 등을 조성하여 축제 분위기를 함께 살렸습니다. 국화꽃을 인위적으로 섬세하게 키워서 자연스러운 국화꽃보다도 멋을 추구해서 만들어놓은 게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.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꽃송이를 키워낼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. 정말. 천양예심은 국화 한 줄기에서 1500송이 국화꽃을 피운 세계 최다 달현대작 작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재배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마쌈 들어오는 기술이다. 이미 우리 가족의 아침을 즐기고 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요. 이렇게 멋진 그것을 봤습니다. 제가 그들은 여러 개의 형식과 형식의 형식과 형식과 꽃을 만들고 싶어요. 한국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멋져요. 마음이 설레지면서 꽃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저기 오는 다리도 너무 예뻤고 오늘 멋처럼의 가을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. 이번 국화촬영대회가 첫 번째인데 전국에서 많은 사진이들이 참여했습니다. 이번 촬영대회를 통하여 사진, 문화, 예술, 발전 특히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국화축제를 맞이해 왔고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. 모델분들도 좋은 것 봐서 옛날에 그 멋있는 그런 시장길을 간다고 생각할까요? 상당히 또 분위기도 좋고 또 촬영대회 하는데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드래곤부트는 12인승으로 12명이 타는 경기 종목이고요. 노를 젖는 10명이 북을 치는 북잡이의 북소리에 맞춰서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노를 져야지만 배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 경기가 되겠습니다. 동아리로 출전을 하는데 매주 주말마다 마음만의 느낌에 모여서 연습 다 같이 오전, 오후 나눠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. 4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열심히 준비해왔던 결과들을 오늘 대회를 통해서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상당히 경기의 이말 컷을 공수케인 선사합니다. 2022년 10월 29일 둘 셋 하나 둘 둘 파이어 사다 서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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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장 내에서는 좀 더 편하게 국화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무료 친환경전기차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. 또한 국화축제장 밖에서도 국화축제 기간 동안 무료 수남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규모도 크고 좀 주차장도 많고 해서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버님 생신 때문에 온 거라서 또 뜻깊고 날씨도 좋고 참 좋네요. 오 예쁘다. 윤석아 이거 꽃잎도 하나씩 떼고 국화로 애들이랑 같이 체험하니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슬라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. 국화를 꿀수록 이 형태로 만들어서 예쁘게 펴놓으니까 너무 국화도 살고 분위기도 살고 마산도 사는 것 같아요. 국화축제가 열리는 시간 동안 축제장 안 밖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창동과 어시장, 도섬 일대에서도 국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국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 마산 국화축제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마산 국화축제 사랑합니다.